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꿈에도 몰랐던 동물 상식 10가지 어떤 상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, 뱀의 오줌은 고체이다 두 번째, 코끼리는 점프를 못한다 세 번째, 낙타는 선인장도 씹어먹을 수 있다 네 번째, 타조고기는 거의 다리만 나온다 다섯 번째, 개구리는 토할 때 위장을 꺼낸다 여섯 번째, 돼지의 오르가즘은 30분 동안 지속된다 일곱 번째, 북극곰의 피부색은 검은색이다 여덟 번째, 해달은 잘 때 서로의 발을 잡아서 물에 흘러가지 않게 한다 아홉 번째, 플라밍고는 원래 흰색이지만 먹이 때문에 붉게 변한다 열 번째, 코알라는 암컷, 숲컷 모두 생식기가 두 개씩 있다 낙타는 선인장도 씹어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하네요, 먹는 모습이 저는 여기서 신기한 게 북극곰 하면 흰색을 떠올리잖아요 피부색은 검은색이라는 걸 지금 처음 알았는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꿈에도 몰랐던 동물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놀라운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주제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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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